그래서 이거 연습을 하는 이유가 아직은 발 빼고 발이랑 발이랑 연습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걸어가면서 가능한 발차기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저 회원님 머리 눈실하는 거예요. 발 단다고 뭘 들고 하시면 나중에 목표로 발차기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그 상황을 만드는 거야. 근데 그것보다 좀 쉽게. 그래서 머리를 능세요. 숨 막힌다고 들지 마시고. 가장 흡사한 상황을 만드는 거야. 숨도 언제 쉬어요? 이 펄 돌아갈 때 거기서 나와. 들어가면 들어와. 들지 마세요. 이빙은 너무 안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요. 들어간 것도 안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나올 때는 원래 감은 게 그리 맛있을 때는 좋습니다. 이빙을 한 번 다시 해봅시다.